새로운 취미를 갖고 싶어서 도전하고 싶은 게 휘낭시에 만들기를 하고 싶어서 싹! 세팅을 해봤습니다 일단 계란 흰자 이를 먼저 분리를 해봅시다 아 계란 흰자 잘 할 수 있겠지? 아 근데 이거 버릴 통이 없구나 다음은 버터 115g 앵커가 입문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만큼 잘라볼까? 이게 20g 밖에 안 돼? 이게 몇 그램짜리인데? 아 거의 절반은 써야 되는구나 정확해 버터 이거는 헤이즐럿 버터 그러니까 버터를 바글바글 끓여서 약간 태워줘야 된다 와 진짜 잘했어요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어 와 이래서 파티셰들이 전원근이 엄청 세다고 하는구나 180g 20g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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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강약분을 써야되는데 그냥 있는걸로 쓰려고 와 고소해 버터와 융화 중인거 죄다 넣습니다 긁어서 프로틴 쉐이크 설거지가 한가닥이구만 간단하게 1차로 정리를 했고 끝 세트 1차로 정리를 해볼 때 시스템 2차로 정리를 해볼 때 2차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차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를 낮추고 어? 떨어져 떨어져 칠수도 없고 아 되게 갓 나온건 말랑말랑하구나 아몬드랑 콤프로스트 좀 굳이 빨빨빨빨빨빵 일단 향은 너무 좋아 배꼽이 잘 터졌어요 배꼽이 잘 터졌어요 배꼽이 잘 터졌어요 바로 먹던 양이 한 번만 더 좋았어요 요새 국물이 맛있어서 먹어줘요 이정도까지 구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색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와야 할 것 같아요. 이 정도 색까지는 나와줘야... 성공!